이 표현 꼭 외우자 형용사 문영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 어때 진티엔 티엔 치에 짜마 양 오늘 날씨 너무 추워 진티엔 티엔 치 헌 러엉 어제는 조금 더웠는데 소티엔 요디엔 르 더웠어? 나는 조금 추웠어 르 마 워 간주에 요디엘 르 음식 맛은 어때 음식 맛은 어때 판차이도 웨이도 쩐 마 양 너무 매워 헨라 가격은 어때 가격도 약간 비싸 회사가 멀어 회사가 멀어 회사가 멀어 공스 웬 마 많이 멀어 지하철역은 집에서 멀어 지하철역은 집에서 멀어 헌 간직 친구들은 어때 동생은 쩐 마 양 친절에 헌 친切 먹방에 르 마 양 더하여